찬양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돈 좀 뺏읍시다 어떡해? 요렇게 뭐해봐 아버지 저랑 4개 해야 돼요 4개? 아 쉬어 쉬어 좋아 이거 하자고? 네 이렇게 빼면 돼? 네 야 이런 건 아버지한테 쉽지 에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쉽죠 이렇게 거꾸로 해야죠 아버지 어 만 원 걸어요 만 원? 자 오케이 자 아버지 먼저 하세요 참나 자신있냐? 나 그냥 가져간다 어? 간다 자신있냐? 간다 알아요 아이씨 할게요 어 이 돈이 이제 제 겁니다 아휴 이게 제 차례예요 너도? 네 야 뭐 형처럼 이런 거 없어? 네 아버지 먼저 해요 참나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네 여기서 네 아이씨 아이씨 아 안돼 안돼 제가 보여줄게요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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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진짜 아까 내꺼야? 내꺼야?